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3명이야 뮤직비디오 촬영된다 머릿속에서 계속 뱀돌고 있어 나가라고 연기파 배우야 내가 쉽게 해봤어 나가면 연기파 아이돌이었어 연기파 아이돌이었어 이제 뮤비 배우파가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메흔돌고 있어 나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연기파 자는 힘들었다 연기파 가수 여련이었다 이거 화면 움직일게요 어? 화면 움직일게요 안 보인다면 어딘가 어때요? 저 지금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안 하는지 겨우 아니요 5회에 하면서 듣고 가요 아 디오 올리면서 가 이뻐 이뻐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5회 2회 6회 4회 2회 진짜 차가워요 진짜 레알 차가워 아 안 찍고 있어요 헤드 보이스 내는 거 1번 허밍으로 경호작전 저기요 아니 잠시만요 네 저희 공식 팬카페에 2천명 이제 공약 영상을 이제 맛찍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어떤가요? 아 일단 오늘 정말 어 지금 자체적으로 정말 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촬영하게 진행해주신 스태프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재밌는 촬영 한 것 같습니다 네? 안정 안정 자 그럼 다음 공약에도 열심히 임할 자세가 되어있죠? 아 저희는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 많은 팬분들이 생기고 있다 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